아이 경험치 없게 어 성장 나왔네 갑자기 마수석 마수석은 또 뭐야 이건 누가 낄 수 있는건가 도구네 도구구나 땅땅땅땅땅땅땅땅땅 짠짠 또 있다 안열려 이거 저긴 벽에 있네 저긴 그림자가 있구나 다 열어 다 흉 흉 저저저저저저저 자막 cia 뭐야 이건 하 지지지지 나찰의 도복 이것도 경험치 반감시키는거 아냐 아이씨 획득 경험치는 반감 게다가 꼴았어 방어른만 쫌 오는곳 나머지 다 떨어지잖아 엄청 꼴았네 완전 팥수템 아니네 아 상자먹고 가야지 상자멸시가 또 상자멸 위쪽에까지 상자멸지 チェggak 상자멸이 아 이것들 딴딴딴딴딴딴 중독에 걸렸네 저기 또 있다 안 마셔지는데 다수들 지금 번식 활동하면서 방송 보고 있겠죠 그런 음란한 말을 예의 없다 실례다 실례 실례라고 버스 탔는데 나말고 다 케이크 데리고 있다고 왜 케이크도 없어 너는 너는 왜 케이크도 없냐 딴딴딴 열어 열어 또 열어 이번엔 뱀이 나왔네 사약한 용 용 용 용 자유 다다다 데몬드레스 이것도 쓰레기겠지 획득 경험치는 반감 뭐 압도적으로 좋은 것도 아니고 엄청 쓰레기야 개 꾸렸어 상자 상자 이런거 필요없지 않냐 왜 왜 상자가 필요한가 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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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러 가보자 이것도 장끼네 마라 없다 레벨업 호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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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 악당 같은 짓이야 호록 뿜뿜 다리 퇴진격 퇴진격 왜케 약해? 이 호랑이가 자본주의 호우에서 나오는게 맞아 아타호구 여긴 텅 비었대 휴지조각 폭호라는 마수가 여기 보인됐어 한데 악당이 악당이 1개 풀었는데 우린 3개 풀었어 이제 누가 악당이 누가 악당이지 이제 아 이것도 장기네 아 이것도 장기네 다 이제 가면 될까? 이제 다 열었잖아 빰 아니 호퍼권 신기 아니지 신기 아니고 여긴 뺏 가치 무섭 저기있다 여기가 아닌가? 저기있다 저기 오! 뭐야 이거 엄청난 아이템! 아 뭐야 휴지조각 귀중한 아이템이라서 내가 갖겠습니다 이해해주십시오 뭐야이거 패톰? 패톰이 통수면 아니냐? 아 쾌진게 어떻게 레벨을 안해 따로 사냥.. 혼자 빼가지고 사냥하고싶다 철편갑옷 표범의 발톱 배틀드레스 린샹 신상이 아주 황금대지의 전설 쓸모없는거잖아 음정이네 음정이네 그레이트 쏫 뭔가 엄청 평범한템이 마지막에 나오네 그레이트 쏫도 완전히 평범한템 아니냐? 애덕지 얘들 엄청 약한 모험가 아닐까? 표범의 발톱 조금 올라가네 네 그레이트 쏫 빨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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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격기 오우! 마비됐어 어떻게 엉겨붙었길래 수면제는 1층 가야되 이거 다시 올라가야되는데 수면제 얻었어? 수면제는 1층 가야되 아 방어복도 껴야되지 배틀드레스 방어력이 오르고 다 떨어지는데? 별로? 별로인데? 별로 같다 노즈로 바꾸라고? 천조적 쓸 수 있나? 노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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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어트 노즈도? 노즈도? 이제 어디로 가야될까? 오 한마가 없는데 일단 저장부터 하자 어깨 자 어디가 올라가는고 어디가 내려가는지 잘 모르겠네 여기가 몇 층이냐? 3층이지 여긴 둘 다 내려가는게 맞지 여기 아니구나 올라가는 길이구나 여긴 1층 오 뭐야 숨겨진 계단이네 일단 얘한테 말을 걸어보자 황금돼지 주루마리를 보여줬다 그러지 뭐 황금돼지에 주루마리를 주고 어설터 슈트를 얻었다 스마슈가 장비할 수 있다 어이 뭐야 이거 또 개구리잖아 이제 수면제를 얻으러 가자 주면 위약 과연 우리가 쎄졌을까? 여기서 원턴킬 났는데 쎄졌군 졸라 쎄졌네 졸라 쎄졌네 고마워 아 아 아 아 더 얻을게 있나? 더 얻을게 있나? 일단 여기서 아 뭐야 밟으면 또 붙어지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금마가 없어 스위치 아까 눌렀잖아 또 누를 표가 있을까 여기는 지름길이었고 아 뭐야 드디어 드디어 하나 더 올렸네 여기는 2층 다시 올라갔다 제가 가야되나 다른 길로 가야되나 드디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차피 다른 애들은 이걸 다 마스터 할 필요가 없잖아 쾌진객 지금 열심히 올리고 있어요. 아 여기 길이 열렸네. 미이가 내는 문제를 맞추면 굉장한 선물을 줄세다. 한 번 도전해보지 않았나? 도전한다. 여섯 개의 돌이 있습니다. 다섯 개는 무게가 같지만 단 한 개만 무게가 다른 돌이 섞여 있습니다. 가벼운지 무거운지는 모릅니다. 저울이 있습니다. 이것을 세번만 사용해서 무게가 다른 돌을 맞춰보세요.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겠죠. 첫 번째 계량을 시작합니다. 뭐야 이거. 돌이 몇 개였지? 돌이 여섯 개였나? 잠깐만 다시 하려 다시 돌이 여섯 개였어? 눈좋아?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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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번째 돌, 세번째 돌 졸이, 돌이 총 여섯개야? 여섯개중에 한개가, 한개가 다르다고 하는거지 그리고 세번 개량할 수 있고 그럼 3,3, 3에서 1,1안 그럼 되겠네 이게 지금 세번째인가? 3,4,5,7,ева 다 똑같은게 아니야? 아 문제를 제대로 안익었어 네번째 돌이지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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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왼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돌은 왼쪽에 있네 4,5,6 중에 첫번째 돌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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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가 무거운지 모르나 아 무거운지 가면은 모르네 잭 4,5,6 4 5 오른쪽 왼쪽 6. 평영을 주제했습니다. 마지막 계량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답은 어떻게 하지? 지금 6번이 6번이 다른 것 같은데 그러면 1번 오른쪽 들고 2번 오른쪽 3번 포기하고 4. 얘랑 얘랑 하면 평영 뭐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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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지? 1번 2번이랑 4번 3번이네 그러면? 오케이 그냥 머릿속으로 하니까 좀 헷갈려 해보자 펜톤 크로우를 뭘 찍어 방금은 그냥 확실한거였잖아 그게 찍은거면은 이해력이 딸린거야 뭐 뭐라든거지 펜톤 크로우 펜톤 크로우 펜톤 크로우 왜 린책만 강해지냐 스마슈는 스킬이라고? 아 맞다 노주 거놈의 노주 딴딴딴딴딴 펜톤 크로우 특이한 옷건 이거 아직도 장기지 이거 아직도 장기지 2. 2. 2. 3. 3. 1. 2. 5. 5. 6. 이거 언제 레벨업 하는거야 이거? 됐다! 드디어 했다! 드디어 했다! 이제 쓰지 말아야지 맹호 스페셜! 이제 이거 필... 아 뭐야 아주 달인기네 아직 달인기야 얘네 마나도 없어 쾌진격 잘 레벨업 안해 꽤 많이 쓴 것 같은데 맹호 스페셜 아직 막탈 안 날려 땅땅땅땅땅땅땅 지금 진행자 스토리 진행은 거의 끝났는데 오 드디어 열렸다! 드디어! 맹호 스페셜! 디데이 신기 올렸다 다시 한 번 보자 딴 딴 딴 딴 딴 딴 스킬이 좀 낫... 스킬이 빈약해 허... 아 뭐야 이거 아잇 잘 못 눌렀어 딴 딴 딴 딴 후렴 아잇 잘 못 눌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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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라이 수면 비약을 건네줬다 고대 동양의 신비 나 하루를 보내야겠네 아이씨 꺼져 쉬어요 쉬어 정 almighty 정체 정체 지키니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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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례로 차례던 맹어 룻는 건 아 드디어 배웠다 이제 수련으로 가볼까 딴딴딴딴 린챙은 이제 다 배웠지 이거 대폭진 남았네 그놈의 쾌진 겨 도발 눈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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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 저거 미리 나갔시네 나만 욕할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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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주 화주를 껴볼까 운이 올랐다 침대가 두개군 형한테만 폐지갑줄 아주 감사합니다 자 이제 수련을 시작해볼까 따드다다다다 왜 안올라 4%나 오르네 저 펜 딴딴딴 아 오지게 안오르네 환세초전 지금도 폰게임으로 나오면 흥하는 스타일이야 랩핑 한 명 조치는거 다 배웠어 스페셜은 지금 신기해 스페셜은 지금 신기해 관객석에 가서 있을게요 관객석에 가서 있을게요 칼은 모르겠는데 권총은 권총도 있어 이거 1회전 1회전 빛읍 2회전 3회전 5회전 3회전 5효전 5회전 5회전 초팸 원편맨 아니야 이거 완전 어떻게든 한방에 죽는거 부장전 왜 나만 이렇게 싸워야돼 맹호 스페셜 초팸 그린라이트 멹호 스페셜 멹호 스페셜 매우 권 왜케 세냐 펜더 죽닫건 앙갑뿐 야 왜 뒤엔들뒤들 이즈 분권 222만원 감사합니다 앙갑건의 승리 대장은 나오지도 않았었잖아요 건방자 아주 가자 또 원판으로 끝나겠지? 음? 어흥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손으로 비상각! 어? 맞을때까지! 음원샤트리 사라졌다 빛의 속도를 이겨 철벽 방어를 하는 자에겐 던지기 공격에 치켜라 가자 의미가 있냐 이거? 무조건 이기는거 같은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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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다쳐 갑자기 졸라 약해 애들 앞에 두명 쓰레기같이 약해 짱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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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라 쎄 사모님은 폼부터 달라 대머리 대머리는 맞아야 제맛 여기 자꾸 들어가자고 하는데 안..뭐 안들어가죠 뭐야 뭐야 어? 쿵척 3명밖에 안왔어 뭐야 다 쓰러졌어 나까지 드르렁했어 엄청난 수녹살 오색한? 오색한이라고? 맹오어 스페셜 아니 이걸 버티어? 이걸 버티다니 훌륭하다 본인도 잘 알겠지? 뭐 어쩌라고 뭐 총통 대장전 평범한 인간이 아니고 푹 주체자가 해설하는거 봐 주체자가 해설하는거 봐 사범 드르렁 호라이들 닭살해졌나요? 아재개그 아재개그 서류 약해 빠진것들 약해 빠진것들 화장 천골드 도장 털기 맹오 광파참 이름하야 광파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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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분석해서 볼일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빽거리지 말고 뭐 뭐 뭐 이 새끼들아 그래 오늘도 들어와서 뭐 뭐 뭐야 이건 음 음 부적을 사용한다 딴딴딴딴 아 왜케 멀어 인법 분신술 쓸데 개왔네 없네 딴딴딴 그러게 우리 급식나이트 어디갔냐 오늘 방송캔더가 하지 않았냐 빨리 얘들 좀 데려가 못 버티겠어 비위기 어? 진짜 레벨 폈다 캬 쾌진게 네크로 댄서 하면은 지금 한 800명 내가 줄일 수 있다 네크로 댄서로 800명을 줄일까? 시청자를 내 맘대로 돌죽이면은 1000명 줄일 수 있다 딴딴 딴딴 5위를 익히려는 사들이여 나찰 맹호 스페셜 아 왜케 잘 빛나가 저 펜 네크로 네크로 위성 13단 못하겠는데 이거 언제 레벨을 판이야 다 쾌진게 쾌진게 약해요 어차피 13단을 할려고 계획한건 없어가지고 상관없지 않은데 비검 비검 시공 창 비검 시공 창 비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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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있어보이는게 줄이다 비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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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마스에 뭐하는진 비밀이야 비검 비검 받 그러니깐 크리스마스구나 하아 비검 크리스마스가 또 비검 범 범 범 오 으 아 쾌복기 아이템 그런거 필요없어 우린 강하다 우린 강해 푼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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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푼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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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푼 자 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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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쿨하게 얘기한 건데. 이게 아닌데. 머릿수로 이겼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으니까. 한 트럭이 와도 안 될 것 같은데. 단서가 도망가고 있대. 인성보화. 근데 인샹 슬퍼하는 거 보기 싫다. 몰락 해피 크리스마스. 동굴 이야기는 언제? 해피 크리스마스 5천만 원. 감사합니다. 동굴 이야기는. 아니에요. 안 돼. 안 돼. 다. 이따. 이미 했잖아 도장 근처까지 왔습니다 빠른 진행 감사합니다 네 설명해줘 음? 거기서 뭐하는거야 지금 거기서 뭐하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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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게 그러게 이걸 왜 푼거야 멍청이가 나는 3개 풀었는데 린샹 얘도 3개 풀 때 같이 있었는데 뻔뻔한거 봐 뻔뻔 전 그거 3개 풀었는데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저장했다 짠 일단 이제 노가다 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원래 저기서 노가다를 해야되는데 스토리 진행하자 괜한 상상일락하지말게 근데 그래도 아쉬우니까 하나정도만 할까 하나정도만 조금 조금 아쉬우니까 룰룸건 점검하나 5 딴딴 10 11 10 퇴탈! 아 왜이렇게 쎄? 이거 한발 죽이네 멍청이가 똥개가 하나 남았다 얘도 마찬가지로 올려야되니까 그래 이렇게 어설프게 하나 남는게 최곤데 둘 다 근데 왜 레벨업 안하지? 놀기장 대폭팔? 너는 운전수 써봐 오 왜이렇게 쎄? 일단 넌 야동이나 봐라 일단 넌 야동이나 봐라 강하긴 강한데 강해가는데 이건 레벨업 안하잖아 딴딴 빨리 룬룸 것만 신기래 찍자 개꿀 두 번 쓸 수 있다 이것도 운빨 게임이야 유성각 맹호 유성각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오늘 밤에 내가 방송할 리가 있겠냐 그럴리 있겠냐고 왜케 안올라 아 랭크 1업이라도 해야될거 아니야 어째 나 녹방 틀어놓고 잘거야 밖에 나가서 놀거야 자는게 아니라 이거 녹화는 그저께 했어요 그저께 제가 혼자서 딴딴딴딴 딴딴딴딴딴딴딴 아 지금 이제 레후 이러고 있을걸 뻔해 뻔해 뻔하다 뻔해 뻔하다 뻔해 아 아 후원도 다 지금 미리 이 시간대에 하라고 내가 예약해 둔거야 다 예측할 수 있지 딴딴딴딴딴딴딴딴 이게 지금 그 브이엠에어로 하고있는거에요 따다라라 아 왜케 랭크가 안올라 왜케 운이 안좋지 어 일랍이라도 하고싶은데 1업이라도 하고싶은데 랭크업 확률이야 운이 줘야되는데 운이 안좋네 딴딴딴 딴딴딴 일장은 도망갔어 내가 싫대 너만 가이냐 오 됐다 드디어 이제 4번 때려 드디어 올렸다 한번만 더 올리면 돼 한번만 더 올리면 된다 이제 운이 좋으니까 세번 하면 될거야 봐라 한번 두번 두번 딴딴딴 세번 세번 두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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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촐라돌려 이 말하면 충분하다 왜 이렇게 착하냐 사람들에게 피해는 없을걸세 뒷일을 부탁한다 마엘 계곡으로 갔다 저는 3개 깨웠는데요 어떡하죠? 3개 깨웠는데 분위기를 봐서 말을 하면 안될거 같고 한 개 깨웠다고 지금 심각하고 있는데 오랑이 발팀 말 안 들으면 좋팸 갓타워즈 보고왔다 니들도 꼭봐라 두번봐라 세번봐라 7200만원 영어표값 감사합니다 저도 보겠습니다 혼자서 쓸쓸하게 보겠습니다 저 팸 우린 함께 수련한 동료 잖아 후원 알바래 눈물 호호 저런 역시 그랬었고 우린 세마리를 풀었는데 말이야 안세팀 그냥 구글에서 치면 나와 총통이란게 총을 담아두는 통이란 뜻 와잇 거의 고결로급 아니냐 얘 개그의 수준이 인도의 날개를 쓰지 않으면 시간 맞추면 날꺼야 역시 아타운은 호구야 호구야 오랑이 발톱을 돌려주려 겠다 역시 호구야 호랑이 발톱 묘하게 애매하다 묘한호 호랑이 발톱인데 답은 공정력이다 아니 총통한테 화랑 맡은거야 이거? 보물참고가 니꺼야? 너무한거 아니냐? 여기가 니 땅이냐고 잠깐만 더 털어야지 저기 또 있으시잖아 다 가지세요 퀸드레스 이것도 니꺼야? 진짜 양심이 양심이 없다 기술력은 떨어지는데 순발력이랑 운이 오르네 저게 애매한데 그냥 찾아 퀸드레스 라니 오오케이 레벨이 아니라 라벨이잖아 오렌지가 아니라 어린쥐지 엄격 진쥐 엄격 진쥐 어 이렇게 쎄? 마왕박쥐 사사 사사 민챙 강해요 수련장이래 아 아 이렇게 빨라 애들 아 이렇게 빨라 애들 어 랩 경험치 많이 준다 경험치 많이 준다 세이브다 필살기네 맹호 스페셜을 버틸 수가 없네 애들이 어 이게 아닌데 이 게임이 힐러가 어딨어 뭐야 이거 총통에게 당했어 이 두 사람 생긴건 이렇지만 상처받았다 아 타고 뭐 어때서 총통과 엑스톤 스마슈가 또 창전 레벨업을 또 기공 대회복의 개설을 받았다 다단 강해요 강해요 응 안써 뭐야 이건 드리롱하고 있네 뭐야 이거 뒷일을 부탁해 안심하고 성분이 나와대 인성봐 사람 유령으로 만들고 있어 진짜 짱 세다 룬건 굉장한 칼 마인 아수라 뭔가 엄청난 템일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마인 아수라 뭐야 기술력이 왕창 떨어지는데 개쓰렉인데 개쓰렉인데 저거 스킬에 좋다고? 그래 짜잔 툭 투신의 춤 난도지 하지만 기회가 안한다 기회가 오질 않아 애들이 다 한방에 접해가지고 모든 걸 가고 잘하는가 태블러 그쵸 아시아 이번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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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열바참 배웠는데 쓰레기 기회가 안오네 아 스킬 레벨을 왜케 안해 세명이서 쓰면은 하나쯤은 할 법한데 레벨을 안하네 아 쟤 파워도 있다 쿰척 투신의 갑옷을 받아갈까요? 오 드디어 레벨 뺐다 투신의 갑옷 오 뭐야 방어력이 왕창 오르네 똥개 주제에 템이 좋아 여긴 레벨 잘 올라서 좋다 36밖에 안 돼 근데 레벨이 짠 마샤 올랐다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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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하다 너무도 강하다 아 그만 마셔 아 오오 맞냄이다 드디어 열렸다 세이브가 어디 있었지 어딘가 있었는데 딴 또 뭐 또 뭐가 문제야 아 왜케 쎄 애들 룰룬 신기 일걸? 지금 세번 올리지 않았나? 신기야 신기 구멍이 일단 세이브하고자 아이 자꾸 걸려 이제 빌기를 올리자 단일기는 거의 다 올렸어 주력기는 앵호 스페셜도 올리고 이제부터 올리는거는 그 뭐야 단수 올리려는 노가단데 내가 그럴려면 시간이 없어 없을거 같네 따란 딴 이제 어디 가야되냐 이제 길이 어디지 길이 어디 가야되냐 어? 하나 나왔다 비기 난도질 그냥 죽어버렸어 다 쐬기 전에 앵호 스페셜 비닐이 또 엄청난 미인 저특급 최강 피살기 구국전설적 슈퍼피살기 아제들 역시 오프닝 콤보로 가자 오프닝 콤보 이게 오프닝 콤본데 오프닝 콤보로 그냥 저펴자 어 행동정지래 힐같은거 필요없어 아 갓도지좀 써봐 좌팩엔데 그냥 아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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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맹 50패서 쎄? 광파참? 또 쓰고 또 보... 보고 싶다니까 보여준다 뿅 졸라할게 마지막에 쾌진격이 안되네 마지막에 너는 눈욕이 나고 있었네 끝까지 캬, 백호! 엄청난 민! 쉽게 보이란거같은데 자세히 얘기해주세요 사수생 사수할 수 있지 사수생활 이 모습과도 이별이래 가기전에 제발 실망 실망 백호의 시련을 겪고싶었다 백호의 트위 백호의 트위 백호의 트위 백호의 트위 백호의 트위 cos 백호의 트위 백호의 트위 백호의 트위 감사하이 백호 도복 공격력이 떨어지네 근데 나머지 다 오르고 하수 삐져서 도망갔어 6번에 수행이랄지? 6번에 지장하고 1번에 지장하지 따단 아 지옥가면 오늘 안 끝나 남돌질은 레벨 안 올라 저게 무기 스킬이라서 레벨 못올려 빰빰빰 비기 졸라 쎄네 저 뻑큐 이 멍청한 놈 잔치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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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쓸하구만 아 뭐야 얘는 또 눈치 없이 좋아 승부해볼까 아 아 초팬 약하다 너무 약하다 얘 너무 한방에 죽어서 내가 미안하다 오히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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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상관 없지 아 아 아 우유 그렇군요. 댕댕이 불쌍한 댕댕이. 완전 파스 아니야 이거? 설탕의 한 그리위에 물이 일어나서